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백현동이 왜? 백현동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여러 차례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김인섭이라는 이 백현동 로비스트가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징역 5년. 법정 구속. 바로 교도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인섭 로비스트가 뭔가 이렇게 정진상 실장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결국 저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해서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백현동 이 논란은 이러한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저 4명 가운데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김인섭 로비스트가 어제 법정 구속이 된 것이고 이 백현동 로비 의혹의 절차는 이러했다는 것이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정바울이라는 민간 그냥 아파트 사업자죠. 이 정바울 씨가 김인섭 로비스트한테 로비를 부탁을 했고 이 김인섭 씨가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오른팔 정진상 실장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 아닐까 이런 것인데 어제 김인섭 씨 법정 구속이 될 때 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선고문을 낭독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이재명의 이름은 몇 번, 11번. 정진상의 이름은 몇 번, 25번 언급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 이 세 사람은 특수관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백현동의 어제 저 1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이렇게 저렇게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음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자연 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대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픽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잠깐만 잠깐만 그래 백현동 뭐 이 얘기 많이 들었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지금 혐의가 있습니다. 200억 배임 혐의 이거 지금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 또 하나 백현동 하면 왜 많이 언급됐던 거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백현동의 용도를 이렇게 점핑시켜준 것은 이재명 제 뜻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 발언 아닙니까?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성치훈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제 저 1심 선거 결과가 좀 곤혹스러울까요? 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과연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또 법리적 판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혹여 그게 판결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과의 지금 정진상 실장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전 단계에 지금 멈춰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건 법리적 책임이 아닙니까? 법적 책임인 거고 어쨌거나 지금 로비스트 지금 김인섭 씨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지금 곤란한 상황, 좀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백현동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아, 그래, 맞아, 맞아. 저거 논란됐던 저 아파트 관련된 그거지 아마 느낌들이 오실 거예요. 바로 이거죠. 아파트 옆에 수만 온 벽이 엄청 높게 있잖아요. 아니, 저 아파트는 도대체 뭐야. 좀 이상하다, 저거. 좀 기형적으로 지어졌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백현동 그 논란의 아파트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어제 1심에서 바로 감옥으로 갔다, 법정 구속이 됐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여야의 생각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이 배임죄 사건에서도 80%까지도 이제 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과거에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특성 관계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알선 수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한 게 좋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을 내보낸 게 있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그래픽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지금 이러한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 이런 것인데. 자,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사이에 지금 무슨 표가 있습니까? 물음표. 그 당시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은 저런 로비 같은 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시죠. 공문. 제목이 뭐예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이게 백현동 아파트 지어진 그 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노란색. 성남시장 이재명. 서명을 한 거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래서 아마 저러한 것들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 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최수영 평론가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규결이죠. 저는 보십시오. 이게 성공한 로비잖아요. 성공했으면, 그 로비가 성공했으면 로비를 성공하게 해 주는 최종 결재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는 2012년부터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법원이 얘기했잖아요. 11번에 이름을 거명하면서 서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로써 성남시의 200억 원에 손해를 끼친 배임염이야. 그다음에 이설 허가해 주는데 내가 국토부의 협박에 못 이겨서 했다는 이 말이 거짓심이 입증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 다 유죄 판결 쪽에 매우 가까운 가지는 지금 그런 김인섭 씨의 이번 구속이 아니었나 재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길에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 들어갔어요. 김인섭 씨가 어제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로비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 로비의 상대는 이재명이었죠.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최고위 같은 데서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답은 안 하시던데요.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자기가 한 행동은 자기가 답하는 게 국룰 아니에요? 그렇게 도망다닐 거면 정치하지 말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도망다니면 그렇게 정치할 거면 정치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서재현 대변인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보수 패널이나 평론가 아니면 국민의힘 선대 대변인 정도가 좀 자리가 딱 맞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정성호 의원 또 변호사 출신인데 이분이 무죄 확신이라고 합니다. 무죄 확신. 확신하는 근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김인섭 이분이 70억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70억을 받아서 이제 사업 승인했다고 해서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했었으면 200억의 수익이 났었을 텐데 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문제제기.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협박했는데 본인은 협박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협박이 아닌데 왜 공직 거짓말 했냐 해서 이 두 가지 건인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은 확신한 게 돈 받은 건 없다. 그리고 R&D 기부 체납을 해서 선억을 받은 것이고 유찰도 4차례에 20차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건도 물론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성호 의원 또 무죄 확신이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찰이 아닌 사법부가 이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70억이 이재명 대표에 흘러가서 기소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어제 저 김인섭 씨의 재판 결과는 뭐 대법원에서 최종 선거가 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1심 선거 내용이었다는 거 참고해서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